안녕하세요 대두입니다 제가 오늘부터 미스테리 푸드박스 챌린지를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그 첫 번째 미션 박스가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 어떤 게 들어있을지 일단 한번 열어볼게요 짜자잔 우와 미션이 도착했습니다 다이아티비와 테이스트샵이 준비한 미스테리 푸드박스입니다 박스한 계량된 재료와 집에 있는 재료를 더해 당신만의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보세요 굿럭 보내드리는 재료 고구마, 토마토, 스테이크용 소고기, 바이올리, 바질, 디종 머스타드 음... 일단 스테이크용 소고기가 있는 거 보니까 뭐지... 다른 분들이 스테이크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일단 제가 집에 어떤 재료들인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는데 또띠아가 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띠아로 피자를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또띠아와 그리고 다음은 치즈 그리고 푸드 크리에이터 데이트에 맞은 토마토 소스 토마토 파스타 소스네요 네 이것들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거기에 있다면 우유 메뉴 양파 닭고기 고춧가루 고춧가루 각각의 육수에 두고ilan은 연습을 하면 덮고 분리하게 두고 감자 suppl게 finden 손에 간장 간장 소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